여기가 바깥에서 제일 싼 수퍼에요. 가격이 정말 싸요. 프로모셉션이라 해가지고 할인하는 제품들도 있고 뭘 하나 담아네요? 노바 필리핀 과자는 다 짭고 달고 대체적으로 그는 것 같아요. 이 노바라는 것은 안짜고 안짜고. 매직칩스 이것도 잭앤질 잭앤질요?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. 5.75죠? 5.75면은 130원 정도? 130원? 40원? 그 정도. 작아요 이렇게. 손바닥만 하나? 손바닥. 손바닥이 싹 올라오죠? 네 오늘은 수퍼에 와봤어요. 빅토리아 슈퍼마켓. 빅토리아 슈퍼마켓이 아니라 수퍼 마트라고 돼 있네요. 초록색 티를 입은 분이 직원인 네 인생에 사서요 이날의 특수수수는 이날은 이날은 연음료 하나씩만큼 사게 그러면 일단 마시는거 내려가면서 그렇지 않나요? 아니면 이거 살까요? 미니메이드고 좋아하는 거 미니메이드고 왜냐하면 차에서는 아시는 병으로 댑기 좋겠지 애들 좋아하는거 아이들 유제품이 종류가 참 많네요 한국 라면도 있네요 우동 수추라는 가격은 우동이 저렸네요 우동 수추라는 가격은 우동이 아 아 컵라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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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질러 칭따오 맥주 칭따오 맥주 칭따오 맥주 42편 600ml 약 900원 한국 진로 750ml 약 작은 병 2병 가까이 되는거 199면 이렇게 이렇게 서면 약 도수가 23 와 삼육엘 27.25 삼육엘 라이트 이게 한 병에 700원 이것도 한 병에 600원 삼육엘 필수 이나라 소주 라고 할 수 있는 지네브라네요 42편 역시 삼미겔 그룹에서 나오는 거네요 스미노프 약 800원 레드홀스 작은 병이 500ml 이건 좀 크죠 40 그러니까 약 950원 참이슬 대패스 입니다 360ml 자몽 210 하이넥캠 대상대로 한번 가볼까요 대상대로 대상대로 가볼까요 대상대로 가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